음 나 이제 집 도착했어 좀 쌀쌀하네 적정 온도로 설정했어 23도 겨울철 적정 온도 잘 지키고 있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 적정 온도 20도 2020 20도 너도 나로 20도 추울 땐 내 봄 내릉 작은 뜨끈 모난답고 난방 네 심장은 뜨끔 미세먼지 잡는 내가 바로 으뜸 2020도 더 늦기 전에 20도 2020 20도 2020 20도 너도 나로 20도 적정 온도 설정했어 올겨울 우리는 20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